스탈린이 수만 명의 수용자들을 태운 기차에 화장실을 없앴어. 광활한 시베리아 들판을 지나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? 그걸 다들 온몸에 쳐 바로 그냥. 움직이지 마. 여기 경동물이야. 바로 찔러넣으면 귀가 쏟아질 거야. 왜 이래. 핸드폰 꺼내. 112 전화하고 스피커풍 켜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여기 탁수호 부회장 집이에요. 살려주세요. 사람 방금 됐어요. 어디라고요? 탁수호 부회장이요? 정진구는 탁수호 집이요. 그 집 지하에 갇혀 있어요. 저는 장영미에요. 장인턴 소속 배우요. 저 말고 여기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. 빨리 도와주세요. 장난질 하시면 안 됩니다. 처벌받아요. 장난 아니라고 진짜라고요. 저도 위치추장해서 찾아오라고. 저 장영미에요. 장인턴 소속. 탁수호 저거. 지금 지하에 갇혀 있어요. 어? 진짜 탁수호 부회장 집 맞는데? 추정하러 일단. 살려주세요. 지하에 감근돼 있어요 지금. 정말 경찰이 올까? 행운을 빌어. 출발. 지하에 감근돼요.